지금 현재 월, 수, 금, 토 일주일에 4편씩 올리고 있는데 얼마든지 매일매일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제가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릴 때는 그래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100여 클릭 이상, 200여 클릭 됐는데 일주일에 4편씩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염상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월, 수, 금 한 3개 정도만 올려볼까? 아니면 이 정도 숫자에서는 일주일에 2편 정도가 좋은 걸까?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채널을 통한 나눔,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